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 보건소가 2022년 헬스 리셋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건강 문제를 가진 64세 이하 지역 내 성인이 대상으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중 한 가지 이상의 문제와 약물 복용자 등이 해당됩니다. 참여자는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세성분 검사와 온라인 운동 상담,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월 25일까지 구청 통합예약 사이트로 온라인 또는 영등포구 보건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